네 안녕하세요.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요. 뭔가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그런 걸 알려줘요. 이상한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? 질문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? 만진다는 얘기죠? 아니에요? 에이 좋아하면서. 에피소드요. 만지는 거를 가르쳐주면서 조심스럽게 또 만져야 되는 걸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조심스럽게 안 만지고 막 만지니까 개가 좀 아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엄청 혼내는 경우도 있어요. 실완 교수요. 저하고 다른 종류의 것들을 잘 만지는 걸 가르쳐준 교수가 있어요. 만져서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수가 있어요. 교수의 별명은 쪼쪼입니다. 쪼쪼. 그 교수는 저를 쭈쭈라고 부릅니다. 쪼쪼와 쪼쪼가 친합니다. 네. 네.